네 오늘 예고했듯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봉하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를 하고 권양승 여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여러가지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 2024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이렇게 갔다 오셨어요. 누가 봐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검찰, 검찰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악하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난 대선을 지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다구리를 당하고 이제는 지지율이 빠지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격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을 때릴수록 지금 민주당 안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갈라치기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연결고리를 끊고 분열을 시켜갖고 반드시 이재명와는 막아야 된다라는 게 끊임없이 언론에서 분열을 부추기고 있죠.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민주당의 지지자를 행세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간 것은 누가 봐도 명문정당이라는 것을 재확인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7개월 만에 양산을 찾아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병하라고 그건 상징적인 거죠. 나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를 하는데 지지자들 제발 문재인 대통령 탈당하라. 문재인, 문죄인이니, 윤석열과 한패니 이딴 개소리하지 말아라. 하나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렇죠? 거기에 화답하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다.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정치 수사다. 야권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나서서 강하게 친명의 원조인 김영진 의원을 TF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치 탄압 대책위를 만드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명문 정당이라는 가치를 거구고 분열은 죽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미는 거죠. 이런 원인은 뭐냐면요. 이재명 당대표의 자신감이죠. 이런 일부 이재명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본라는 일부 유튜버들과 이런 세력들을 이재명 당대표는 단호히 배척을 하고 통합과 외환 확장을 위해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찾아가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노 친문 친명은 하나라고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존재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친노가 사실상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단순히 친문이라는 정치 세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중심으로 친노 친문이 같이 화학적 결합을 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자꾸 친문 친문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소멸될 뻔했던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이 화학적 결합을 이룬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이 친노 친문이라는 지지층과 정치 세력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예방을 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에게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오늘 너무 아름다운 사진들이 나오고 누가 저는 이런 사진만 봐도 이재명 당대표님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여기에다가 단체 사진을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님이 중심이 돼갖고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있고 이게 너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갈 때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진성준, 전현희, 이현주, 박천대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제가 이따가 우리 갈라치기하는 애들 너희들은 혼나야 된다라고 제가 좀 방송을 하겠지만 그리고 결국은 저는 참 검찰 대단해요. 이재명만 잡으려다가 이재명 이제는 별로 죽이려다가 이재명 당대표는 불사조같이 살아나고 오히려 이재명이 민주당이 돼버리고 검찰이 여러분들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재명 당대표는 저는 천 원을 타고 났다고 생각하는군요. 진짜 검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정치 테러를 당하면서도 진짜 죽을 수도 있었고 위기 때마다 지금의 민주당의 개혁 일사철약의 비명 정치인들이 총선에서 날아가고 이거는 단시간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이런 탄압이 없었다 그러면 지지층이 이렇게 강하게 뭉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검찰이 탄압하는 만큼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계속 압박할수록 지지층을 견고하게 뭉치는 거예요.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해요. 저는 보면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거의 2년 반 동안 탈탈탈탈 털고 재판을 걸고 기소를 해도 결국 이재명은 더 강한 이재명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을 갈라치기하기 위해서 검찰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탄압해서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문재인 잡아가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겠죠.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가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양산을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지키겠다. 사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꼭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이재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정권교체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와줘서 고맙다. 든든하다. 이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님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재직권 준비해야 된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재직권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가 명실삼구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고 재직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무슨 얘기했냐면요. 재직권을 위해서는 당내 어떤 분열 세력과도 맞서겠다. 척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이 검찰이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친명과 친문은 뭉칠 수밖에 없어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들도 꼭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친노 친문 친명은 운명 공동체예요. 어떻게 우리가 친노 친문을 버리고 친명만 가지고 대통령에 도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노무현이 있었기에 문재인이 있었고 문재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저버리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는 반쪽짜리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참 전략적으로 니들이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민주주정은 분열이 오히려 결집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결국은 문다혜 씨 딸과 경제 공동체로 묶어 갖고 이번에 사실상 뇌물로 판정을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려는데 검찰 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검찰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얘네들의 목표는 망신주기. 거기에 친명 친문 갈라치기거든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양평 땅 옆으로 고속도로 통과시킨 거야말로 누구야 윤석열이 집권하고 일어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윤석열과 장모가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진해는 결국은 국정 동력이 윤석열이가 사실상 상실되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때리고 문 전 대통령을 때리는 거예요. 제가 김건희 정부에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니들은 앞으로 결국은 윤석열 때문에 검찰 해체됐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허접한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전직 대통령은 수사를 할 때 굉장히 고도의 정치 사안이에요.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수사하려고 하면 검찰도 뭔가를 걸고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자리나 아니면 중앙지검장의 자리를 걸고 전직 대통령을 건드리는 건데 얘네들은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어떤 원칙도 없고 그냥 언론 브리핑으로 어영구영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검찰은 이런 수사가 윤석열 좀 있으면 네 목에 칼짝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고 지옥문이 열렸다. 이재명과 이재명과 문재인이 손을 잡으면 검찰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지옥문이 열렸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만남은 재직권을 준비하기 위한 사실상 이재명 명문 정당을 선언하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으로 재직권을 위한 이재명 당대표의 광폭 행보고 여기저기서 이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 일부 유튜버들이 문재인 탈당을 외치고 문재인 사실상 검찰 수사를 환영하는 듯한 리앙스로 방송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철퇴를 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당내 분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님이 말한 거예요. 가짜뉴스에 우리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당대회 이후에 이번에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강하게 일사불란하게 결집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일부 새끼들이 비명계의 어떤 수장이 문재인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문재인을 표현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의외로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게 참 보기 좋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저는 좀 아 이제 민주당의 분열을 누가 획책하고 누구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재명 당대표의 고심이 보였어요. 고심도 보였고 거기까지 이재명 당대표 파리하면서 진짜 이재명 파리하는 유튜버 새끼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오늘 잘 아셨을 겁니다. 거기까지 따라가서 문재인 반성하라. 문재인 사과하라. 진짜 인간들입니까? 얘네들 좀 있으면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말도 안 듣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 왜 갔어요? 당내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조금 서운해 할 만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 아닙니까? 거기까지 따라가서 문재인 반성하라 떠드는 일부 유튜버 새끼들 이 새끼들은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 행사에 따라도 못 다니게 해야 됩니다. 이놈들이야말로 코인파리 새끼들 이재명 찍으면 돈 되니까 거기 따라가서 방송하러 갔으면 방송이나 척키고 앉아있지 거기 가서 문재인 반성하라는 소리를 외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걱정을 하면서 당내 화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가장 골첩했던 게 친문 똥파리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친문 똥파리들 지네가 문파라고 외쳤던 새끼들 그게 바로 친문 똥파리들입니다. 이 새끼들이 2018년도에 이재명 당대표를 탈당하라고 외쳤던 새끼들이에요. 기억나요? 친문 똥파리 새끼들이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이재명 당대표를 탈당하라고 외쳤던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친명 똥파리 짓이에요. 이게 똑같죠? 그렇죠? 친명 똥파리 짓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재명을 이용해서 똑같지 않아요? 예전에 친문 똥파리들이 얘기했던 거 뭐예요? 문재인만 보고 간다. 문재인만 지킨다. 똑같습니다. 친명 똥파리 새끼들이 자기는 이재명만 지지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문재인 탈당하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과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수십 차례 얘기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주요무... 결국 나중에 친문 똥파리 새끼들 문파라고 하는 새끼들 누구 지지했어요? 윤석열 지지했습니다. 그렇죠? 이 새끼들은 이 친명 똥파리라고 자처해서 떠들고 문재인 탈당을 외치고 잘못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행보에 사실상 걸림돌이 되는 새끼들은 나중에 이재명이 자기네들을 버렸다라고 할 새끼들이에요. 그렇잖아. 자기네 요구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오히려 자기네들은 문재인 탈당을 외치고 문재인 수사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파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 이재명 당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고 그래갖고 화합을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면 이 새끼들은 뭐예요? 고립되겠죠. 고립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 이재명도 더 이상 지지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튕겨져 나가겠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음에 자기 누구 지지할...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놈들이 결국은 이재명만 자기는 보고 간다 그랬다가 이제는 이재명에게 등에 칼을 꿔줄 사람이에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아마 보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 침투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이가 나라를 개판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러울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극해서 문재인 악마화를 만들고 똑같죠. 이재명 당대표 악마화 만들었었잖아. 악마화 시켰잖아. 그 악마화 시켜갖고 친문 똥파리 새끼들이 결국은 윤석열 지지했잖아. 자기네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산에서 문재인 탈당 외치는 새끼들이 정상적인 새끼들이냐고. 그게 이재명 지지자 맞냐고.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든지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가야만 대선에서 0.73%라는 이런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조국을 문재인과 패거리라고 조국을 악마화 시키고 조국 장관님이 이재명 당대표님이 범진보의 민주당 후보가 될 때 국힘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눈에 보이는 민주당의 외연학장을 막으면서 나는 이재명을 지킨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로 표방해서 점점점 이재명 당대표로 고립시키고. 과거에 송가혁들이 하던 짓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송가혁과 단호히 손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개딸파리를 하면서 송가혁이 민주당을 침투해가지고 개딸과 개딸을 팔면서 송가혁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여론을 그리고 당원들을 마치 자기네들이 리더에 가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좌고면하면 안 되고 반드시 조기에 철퇴를 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민주정국혁신회의도 원외집단임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박가리를 그 지역에서 해야 되지 원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지금 어떤 유튜버 새끼들이 지금 당내 분열을 강하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분열시키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철결해야 되고 그럴수록 이재명 당대표님께서는 나나 새나리나 김호준 총수나 민주당의 전통성을 주장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의 목표가 반쪽짜리 대통령입니까? 범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범민주시장의 민주당을 넘어서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저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단순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범민주시장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그래야만 또 제2의 심상정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범민주시장의 단일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저 국힘당과 1대1로 붙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쉽고 서운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문재인을 욕한다? 이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을 위하여서 문재인을 죽여야 됩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8일날 급하게 코로나 원래는 그 전에 가실라다 코로나 걸리셨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양산을 방문한 것은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축하 영상을 보면서 야유 소리가 나오면서 빨리 꺼라라고 떠들었던 그런 인간들 여러분 어제 다닐 때 그런 인간들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조국 장관님 욕하고 이러들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과도에 1도 도움이 안 되고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외연 확장하는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조만간 때가 오면 다시 시사탑화 회원들과 계획원 회원들이 뭉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 1동 갑시다. 한번 500명 600명 1000명이 가서 그 양산 마을에 줄을 쓰면서 사랑해요 문재인을 외치면서 플랜카드 에는 친노 친문 친명 명문 정당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입니다. 진짜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이거에 뉴스에 나와야죠. 안 그래요? 이게 뉴스에 나와야지. 1부 지 돈벌이 눈이 멀어서 이재명 당대표 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문재인 탈당을 외치는 그런 몇몇이 마치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의 전체의 목소리 같이 비춰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욕하지 않아요. 제가 뜨면 언론에서는 기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힘들어도 진짜 이재명 당대표를 사랑하는 지지자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사랑하는 지지자 아니면 이재명 지지자들 모임 이래갖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 지지자들이 욕한다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자들 저거 어떻게 안 하면 아우 진짜 나 이재명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진짜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그립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가 정품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명문정당입니다. 그렇죠? 우리라도 명문정당이 곧 대선 승리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들을 진짜 이재명 당대표의 진짜 지지자들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이재명 당대표는 잡혀가도 되고 아 잡혀가면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잡혀가도 됩니까? 나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재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욕하는 새끼들 니들 잘 들어봐.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에 잡혀가면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아가리에 넣어도 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민주당이 전체가 볼 때는 민주당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탈당시켜가지고 검찰에 아가리에 넣어주려고 하는 검찰 검찰이 검찰이 아가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탈당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 사람들아 문재인 대통령 처리하면 그 다음에 또 칼날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검찰의 탄압이 오면 올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뭉칠 수밖에 없는 거야. 절대 여러분들 지 돈벌이를 위해서 이재명을 파는 새끼들이 누구인지 제발 분간 좀 하십시오. 응원할 때를 응원해. 진짜 이재명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있는 편도 난리라고 하는 게 무슨 이재명 당대표입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님의 양산 방문은 봉화와 양산 방문은 재직권을 위한 시동이고 당내 분열세롭게 단호히 맞서고 통합을 위한 행보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 지금 정부가 한풀 꺾여서 겉으로는 원점에서 재검통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쇼예요. 왜 쇼냐면 지금 국힘당 신년계 의원들마저도 돌아서려고 하고 조중동마저도 조중동마저도 왜 이러면 국민이 실질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추석이 앞두고 여기서 의료 대란문제가 의료 참사가 현실화되니까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죠. 의대 증원 원점 논의 저는 이른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어요. 이제 와서 의대 증원 원점 논의를 한다. 순서가 바뀌었죠. 이 혼란을 야기시킨 대통령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이걸 선거에 이용해서 총선에서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저는 의사들 증원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글러 처먹었어요. 번객불에 콩 구워 먹듯이 총선에 이용하려고 2천명이라는 숫자를 절대 가치로 밀어붙이다가 엄한 국민들 지금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나가고 있으시죠. 어디서 누가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해야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해법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겠다.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께서 만나고 얘기했죠. 여야 의정 합의체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몇 년도에 지금 의사들 입장은 단호합니다. 지금 의사들 입장은 어떠냐. 저는 의사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기득권과 기득권이 여러분들 아마 이걸 얘기하죠. 이번 의대 증언 문제로 의료 참사가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히 확인한 게 있어요. 뭐죠? 기득권과 기득권이 싸우면 국민이 죽어나간다. 그렇죠? 이걸 많이 전파해야 돼요. 기득권과 기득권이 싸울 경우에는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몫으로 전부 돌아간다. 이걸 우리가 지금 눈어에 매일매일 현실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득권과 기득권이 부딪힐 경우에는 국민들이 죽어나간다. 이게 가장 지금 의사들과 지금 이게 접점이 제가 보면 이거 여야 의정협의체 물 건너갑니다. 왜 물 건너가냐. 의사들이 이거 절대 타협 안 할 거예요. 여론이고 뭐고 얘네들이 이미 신경 안 했어요. 지금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자. 실질적으로 한동훈이가 제안했던 걸 받아들이는 거고 의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의대 증원 원점에서 안 된다.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나면서 한동훈 안을 받아들여서 2026년부터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를 하자. 2025년은 어쩔 수 없을까. 의사들은 2025년이 왜 어쩔 수 없냐. 이거를 처음부터 논의를 하자. 이거예요. 이걸로 맞서는 거예요. 정부의 입장은 9월 아마 13일 시작됐나요? 9월 9일이 내일이죠. 내일부터 13일까지 사실상 입시 요강이 나가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벌써 내년 올해 내년도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년 의사 선발 규모가 4565명인데 여기서 수시모집이 68% 에요. 몇 명이냐. 3089명이에요. 이거를 제가 보면 정부가 과연 내년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돼요. 원서 수시모집 그럼 3089명이 수시모집에 응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입 조정 문제는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거죠. 지금 의사들은 무조건 2025년 당장 내년 그 다음에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벗겨야 된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그럼 2027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하자. 응. 2025년 2026년 안되고 2027년부터 논의를 하자. 이유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의사들 편의 의사들의 논리는 2025년도 한 명도 증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에 엄청난 학생들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번 의사 의료 파업을 하면서 얘네들이 유급 당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이 두 클라스가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 불안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방법이 없고 수천명이 휴학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 누적 된다는 거죠. 그런 교수진들도 없고 정부가 지금 아마 이 정부가 해법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의사들에게 그러면 비밀리에 2025년 2026년 유예를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보면 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당장 내년에 의대 증원하는 거랑 한 3년 정도 늦게 의대 증원을 문제를 토의하는 거랑 그렇게 큰 불편 없으면 저는 현재는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윤석열이가 이 사태를 야기시킨 책임자들 보건복지부 장차관 거기에 이지호 거기에 시민 누구죠? 시민사회수석 저기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저는 사실상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사들은 2025년 의대 문제를 포함시키자 결국은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이거를 요구하고 있고 경부도 지금 증원 유예 없다 딴 거 없어요. 윤석열은 사과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수혜자는 누구냐? 한동훈이에요. 아마 내일부터 언론은 윤석열 사과를 요구하고 의대도 한 발짝 물러나라고 얘기하면서 언론이 중재안을 내려고 할 겁니다. 한동훈은 가장 큰 수혜자예요. 뭐냐? 한동훈의 리더십이 빛났다라고 하면서 언론은 대석 특필할 겁니다. 한동훈의 리더십 한동훈의 당정 갈등 재논이 엄청나게 한동훈을 띄울 거예요. 한동훈이 옳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한 발짝 물러났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여기서 노리는 건 뭐냐? 본인이 이 의료 참사에 관한 정부와 의사 단체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2026년 이라는 1년 2025년 패스하고 2026년 으로 갔죠. 한동훈이는 아마 자기가 얘기했지만 이것도 물러날 가능성이 많죠. 당장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1년 2025년이 중요하냐 2026년이 중요하냐 하면서 일단 27년도 아니라도 논의를 하자 라고 하면서 아마 복귀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언론은 일제히 한동훈의 리더십이 빛났다.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의료 정부와 의료 의계를 한동훈이 해결했다. 이렇게 하면서 띄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12월에는 뭐가 나타나냐 이번에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의사를 준비했던 정부의 말만 믿고 의대를 갈라 그랬던 학부모 형들들 거기에 수정한 수치안이 아마 제가 보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정부가 내일 긴급하게 수치전형을 연기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극적으로 의사들을 만나서 비밀리에 무슨 얘기가 오갈 테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기득권에 부딪힌 가장 센 싸움 이었어요. 제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기득권과 기득권이 충돌하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국민들은 죽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였고 하여튼 언론은 내일부터 한동훈이를 띄우는데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바지소리 듣잖아요. 배지를 단 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친윤계고 본인은 사실상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실질적인 국정감사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한동훈이가 지금 대선 팀을 저는 가동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선 프로젝트가 뭐냐면 전략기획본부를 한동훈이가 국힘당에 지금 만들었어요. 9월 5일 날 뭘 만들었냐면 전략기획본부라는 것을 한동훈이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동훈 대선 준비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이 전략기획본부 이 전략기획본부팀이라는 게 기존의 국힘당에는 있었어요. 언제 없어졌냐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전략기획팀이라는 게 사실상 공중분해가 됐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이 전략기획본부팀을 왜 만들었냐 당연히 이거는 원의 조직입니다. 원의 인사들을 당내에 가장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직으로 만드는 거죠. 한동훈이가 원내 의원들에게는 사실상 자기 편이 딸리다 보니까 원외 친한계 인사를 주축으로 사실상 당내에 전략기획 팀을 만든 거예요. 전략기획본부 누가 봐도 여러분들 어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가서 가장 요구했던 건 뭐죠? 지구당 부활이죠. 지구당 부활 지구당 부활을 그러면 지구당 부활을 하게 되면 가장 수혜자는 원외 친한계 인사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를 하냐 전략기획단이 뭐를 하냐 딴 거 어떤 거 없죠. 전략기획 공부가 국힘당 내 조직으로 이제 공식적인 조직으로 들어오면 여러가지 한동훈이가 대선가도로 달리기 위한 의제 그 다음에 난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한동훈 대선 플랜이 가동됐다라고 그리고 대선 팀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이는 원외의 힘을 받아서 여러가지 국힘당이 직면한 지지율이나 과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만든 건데 자기 조직을 만든 거죠. 이게 제가 잘못하면 양날의 검이에요. 왜 양날의 검인이 되냐면 원외의 조직이면 여러분들 뭐가 가장 부족합니까? 원외의 조직이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국회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외인 인사들은 정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친한 개라는 이 정파는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잖아. 원외이기 때문에 원내조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 교수 중심 언론 언론인 중심 그냥 친한 개의 사람들 가지고 원외의 어떤 전략을 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내 전략과 부딪히는 거죠. 원내는 아무래도 국힘당이 이 빠꾸미들이 3선 4선 달면서 원내에게 그리고 친윤의 현재 윤성전 정부도 지키면서 한동훈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내 전략과 원외 한동훈 어떤 대선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이 사람들의 의견 여러가지 정치의견 난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원내 전략과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내에서 한동훈이는 자기의 어떤 지지층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기획단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거는 친년을 견제하고 원내 세력과의 어떤 조화는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또 이게 왜 양날의 검이냐면 원외 조직이다. 보니까 당내에서 공식적인 논의보다는 일부 본인들의 측근들과 논의를 해서 비밀 위주의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원외 조직이고 한동훈 친한 기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런 어떤 원외 전략이 결국은 전략기획본부로 전락 하게 되면 원내 친년 세력 들과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 와야는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략기획본부 단위라는 건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 맞서기 위해서 전략과 기획을 하는 이렇게 만든 것이다. 내일부터는 한동훈의 리더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일제히 한동훈 뛰기에 나설 것이고 대통령실에 한발 물러선거에 대해서 극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정도 알고 계시면 왜 그러냐면 가상대통령 다음 차기 대통령 가상대결을 해도 이재명 당대표가 과반을 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대선 2년 전 3년 전 이라 그래도 이 정도로 1대1 가상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54 이렇게 안 나와요. 원래 대부분 막 30몇 30몇 40몇 이 정도 나오지 이재명 당대표가 압도적으로 50몇 퍼센트가 나오고 더블스코어로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쪽도 빨리 후보가 없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저는 다음 대선은 이재명 대 오세훈 으로 봐요. 그래서 오세훈 저거는 빨리 죽여놔야 돼요. 저는 다음 대선은 국힘당 후보는 오세훈 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다음 대선 후보는 국힘당은 오세훈이 될 거라고 봐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심층 분석은 욕하지만 녹화 그 다음이 아니라 김동현 좀 혼내고 합시다. 김동현 같은 인간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반드시 날려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김동현은 그냥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관료예요. 김동현 같은 애들은 관료예요. 관료. 경제부 출신들의 관료예요. 경제부 경제부 출신의 관료 이기 때문에 절대 보편적 지원이나 보편적 분배 이런 걸 생각 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욕하기 전에 이런 김동현 경기지사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그냥 진짜 관료예요. 민주당 지가 경기도지사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입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지방선거에서 날려야 돼요. 어디서 당론에 반기 드는 새끼가 왜 민주당 출신의 경기도지사가 돼야 됩니까? 부속절한 거예요. 징계해 버려야 돼요. 제가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믿지 말라고 했죠. 제가 예전부터 김동현 믿지 말아라. 김동현은 경제 관료 일뿐이다.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에서 김동현을 경제 관료 시킨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현이나 이런 사람들 경제 관료를 임명한 건 저도 불만 이었어요. 왜 그랬냐. 문재인 당대표는 경제 관료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사실상 그 당시에 청와대 청와대 경제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소득 주도 성장 이었죠. 누가 봐도 소득 주도 성장 은 좌파 이념 이죠. 제 얘기가 제가 좀 문재인을 위한 변명을 좀 해드릴게요. 소득 주도 성장 은 일단은 사실 이게 겉 뒤에는 성장 이라고 이었지만 소득 주도 분배 정책 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은 분배 정책 에 초점 에 맞춰 있던 거예요. 그 비판 을 완화 시키기 위해서 소득 주도 분배 정책 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라는 워딩 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판 을 받았던 거예요. 홍남기나 어떤 경제 관료 출신들 김동연 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경제 정책 에 좌파 경제 정책 을 쓰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은 관료들을 썼던 거예요. 정치 인들을 쓰지 않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실패로 갔죠. 문재인 대통령 전체적인 경제정책은 좌파 이념에 맞는 어떤 소득 주도 분배 정책 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제 관료를 쓰면서 모든 컨트롤타워 는 청와대 에서 경제 수석 이나 시민 사회 수석 에서 주도 하려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었죠. 김동연 이는 지방선거 에서 날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건방지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25만원 지원법에 반기를 드는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외칠 때가 아니라 이 정신 얼빠진 놈들아 김동연 탈당을 외쳐야지. 아 그래요? 민주당의 당론을 위반해서 국힘당에게 반색하게 하는 국힘당이 지금 25만원 정책 반대하잖아요. 김동연 같은 애 날려야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얘기할게요.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르냐. 진성준 의원도 좀 혼나야 돼요. 지금 진성준 의원이 정책위 의장 인데 굉장히 스마트 하시고 냉정 하신 분 이에요.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가가 오르냐.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진성준 의원님의 말이 다 맞아요. 결국은 금투세에 해당되는 사람 0. 몇 프로밖에 안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전향적인 자세를 펼쳐야 되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금투세를 폐지하면 기숙건들의 이익밖에 안들어가서 이거는 폐지하면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의 견해인 거예요. 근데 진성준은 정치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학자들이 정치하는 걸 반대하는 줄 아세요? 학자들은 정무 감각이 제로 해요. 진성준은 학자가 아니에요. 정치인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러냐. 학자들은 지네가 연구하고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옳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게 학자들이 정치하면 안되는 이유예요. 근데 진성준은 정치인이에요.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가 오르지 않죠. 반문할게요. 금투세를 유지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율이 오르나?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금투세를 유지해야 되나? 우리의 목표가 정권 재창출이 정권 재탈환인데 재직권이고 정권 교체인데 금투세를 유지하면 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이재명 당대표가 외연 확장이 되나? 생각을 합시다. 정치인과 교수의 차이점은 이게 실질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호도가 되고 사람들이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개미들이 대변을 한다 해도 저도 이거 연구해보면 제가 연구해봤어요 저도 자세히 들어보고 내막을 보면요 개미들을 그렇게 피해 있는 것도 없고 결국은 기지권 기득권자들의 피해를 개미들이 미리 걱정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논쟁의 대상으로 이거 계속 오래가고 민주당이 논쟁이 되면요 민주당이 이거는 좋을 거 없어요 왜 이거는 그냥 여당 민주당이 나서도 오케이 쿨하게 금투세 일단 폐지 정권 잡고 나중에 수정하면 되잖아 왜 이걸 갖고 질질 끌면서 왜 자꾸 이게 국힘당에게 끌려가냐고요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가는 오르지 않지만 이런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진보의 한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진보도 변해야 된다 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정보라도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건 좋은데 본인의 능력으로 설득이 안되면 때로는 따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치예요 때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고 이 방향이 옳더라도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설 줄 하는 게 정치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아쉬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충분석 제가 한 이틀간 방송 못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날 못했을 때는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여태까지 여러분들 요즘 윤석열 씨에 대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하면서 대충 알고 계시죠 유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나 여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지금 검찰이 노골적으로 지금 재판까지 회부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쉽게 얘기해 줄게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기자들 언론 탄압하는 게 핵심이 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일 때 언론 기사가 나간 영상과 기사가 나갔던 게 윤석열 2011년도에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용 씨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라는 보도 뉴스타파의 보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걸어갖고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윤석열의 무슨 명예를 훼손한 거냐 그걸 검찰이 설명하라고 하는데 검찰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검찰은 제대로 설명도 못 하면서 여전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은 어떤 언론 기사에 이렇게 나올 때 아 저거 윤석열이가 2011년도 부산 그 당시에 차장검사로 있을 땐가 그때 아마 부산저축은 대장동 대출부를 얻고 조우영 씨의 어떤 사실상 사건을 무마시켰다 그 사건이구나 그 보도 뉴스타파 보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남한의 단독정부를 4월 11일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저는 북한은 여러분들 우리보다 늦은 9월 9일날 북한에 단독정부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권 수립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크게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 전 대표가 우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 그러면서 4월 11일을 발의한 거예요 북한이 내일 가장 북한에서 중요한 큰 행사의 의미있는 날이 바로 내일 9월 9일 그래서 여기저기서 군사 도발을 하고 군사적 적인애들이 강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시하는 거예요 내일이 구구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북한의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얼마 전에 8.15 때 윤석열이가 통일정책이나 여러가지 방안들을 본인이 얘기했죠 그거를 정부에서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8.15 우리 광복절날 얘기했던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할 때 그냥 개소리라고 우리는 이게 광복절인지 현충일인지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서 일본의 사과와 반성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게 6.25 기념사인지 현충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아주 거창하게 이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윤석열의 통일독트린 이래요 통일독트린 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홍보를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함 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8.15 에 개소리 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힘으로 북한의 어떤 힘으로 통일을 앞당긴다 저는 그 내용이 골자였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극우들 일명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작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죠 그렇죠 북한의 인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인권부라는 것들을 만들려고 아마 지금 만들어서 실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통일부를 만들어서 남북화해 교류 어떤 평화증진에 앞장서야 되는데 통일부의 기능은 오히려 대북전단의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가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기존에 있던 극우들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하냐면요 결국 북한인권 여러분들 저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북한도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여러가지 조선인민민주주의라고 본인들은 얘기하지만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인권보다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근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나 이 보수들이 다루냐면요 북한인권 문제는 사실상 걔네들이 말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권으로부터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개선보다는 대북 압박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을 무기화시켜서 떠드니까 진정성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의 인권 개선되어야 되죠 근데 부산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북한의 인권 문제로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인 납치 문제 그리고 북한의 어떤 국민들의 문제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우리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나라 땅으로 돼있으니까 북진통일 강경대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북 압박용으로 쓰니까 그구들이 본심이 저버려졌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디가서 얘기하면 북한 인권 문제가 왜 나오나 왜 그구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려고 하냐 북한의 압박 그리고 미국 일본의 공조를 통해서 사실상 인권은 뒤로 하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쟤네들이 여러분들도 얘기할 때 핵무장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핵무장론 미국은 핵무장 안 된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은 비핵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절대 그 누구도 핵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을 탄압을 하고 유엔에서 제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 하면서도 왜 미국이 반대하는 핵무장을 자꾸 꺼내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지율이 떨어질 때 나오는 현상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북한의 북한의 핵무장 이런 거는 극우들의 요청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칠수록 극우나 보수 국힘당의 어떤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무장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지지층 결속을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지네들이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그럴 때는 이런 미국이 반대하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는 이런 핵무장론을 꺼내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큰 문제가 있냐 이 대통령 이라는 자는 제가 윤석열을 가장 비판하는 점들이 뭐냐면 본인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사실상 명운을 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결국 윤석열 정부 지키기 위해서 국가들이 좋아하는 핵무장론을 꺼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국가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들은 일부고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무당층 다양한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들을 지지층으로 확고히 잡기 위해서 이런 핵무장론을 꺼낸다는 것은 결국 핵무장론이 자꾸 나오고 한반도에 미국의 핵자산이 들어오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와 미국의 핵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군사적으로 뭔가 계속 북한도 군비 진강을 하고 우리나라도 군비 진강을 하고 그럼 어때요 국민들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면 굉장히 본인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은 불안하게 떨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미국의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지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불안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비춰지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윤석열은 국가의 안보도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쓴다라는 이런 비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광복회관 관리비를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나 그들이나 정권을 잡으면 늘 싸먹는 게 뭐냐면 돈으로 압박하거나 그렇죠 돈으로 압박하거나 메신저로 공격하는 이런 조중동의 논리 그 다음에 구구들의 형태였죠 사람을 공격하거나 돈으로 압박해서 너만 없으면 우리 단체가 살아나는데 그 시험 항상 어떤 만약에 어떤 단체의 수장이 반정부 인사가 딱 올라가는 순간 대표적인 게 뭐냐면 TBS죠 그렇죠 TBS에서 오세훈 시장이 있기 전에 TBS 사장이 TBS를 김원진의 뉴스 공장을 통해서 사실상 민주진보 방송을 대표하는 TBS 방송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자마자 사장을 교체하고 TBS에 대한 전액 지원을 끊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장이 안 물러날 수가 없죠 그 사장이 버티고 있는 한 TBS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광복회에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광복회가 사실 독립기관의 대표적인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밑에 사람들이 결국은 예산이 줄어들면 필요 예산이 들여들면 어디에선가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요 단체 장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체 장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종찬만 없으면 우리 광복회는 살아난다 그럼 이런 소리 계속하면 이종찬의 광복회 안에서의 입지를 흔드는 거예요 돈으로 이런 식으로 동결을 하고 돈줄 주고 압박하는 아주 시졸한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 그따위로의 그럼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산이 필요하냐 안하냐 그거를 가지고 예산 삭감의 기능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특활비 검찰 국정원 경찰 이런 권력기관의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을 만약에 3조를 각 기관마다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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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면 국회는 예산 심사 위원회에 예결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권력기관에 1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럼 작년 예산을 어떻게 썼냐라고 그 기관에 예산 지난 예산에 쓰임을 갖고 하라고 하면서 예결에서 검토를 하죠 국감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할 때는 감액을 하는데 결국 국회의 힘이 결국은 돈의 힘줄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예산의 확정과 예산의 삭감은 국회의 몫이잖아요 국회도 어마어마한 돈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방통위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가 지금 국회와 치열하게 제가 바보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결국은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여러가지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는 입법상이나 개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국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띨빡이 박근혜나 쥐새끼 이명박이 야당의 욕을 먹어도 국회 개원식에는 참여를 해서 연설을 하고 국회에게 협조와 당부를 부탁하는 그런 시작이 사실 국회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이자 협력관계 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윤석열은 이번에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온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짰으니까 이거 밀어붙이면 돼 야 입법부에서 아무리 특검을 얘기를 하고 법상을 올려도 야 거부권 행사하면 돼 이런 단순 논리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어디에다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는 모르죠 오로지 윤석열은 지금 자칫 하다가는 10% 라는 사실상 국정이 붕괴될 수 있는 지지율 지금도 사실 국정 붕괴 상태 이지만 10% 라는 국정 붕괴 위험성이 노출될까 봐 그구들을 위한 지금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편성 인사도 국우들이 좋아하는 인사 여러분들 김문수는 국우들에게 스타 했거든요 누가 우리에게는 김문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국우들이 볼 때는 김문수는 스타 이진숙이 스타 이준석 에서 국회 의석 의석 힘으로 탄핵 절차를 통해서 계속 어떤 방통위의 제재를 가하지만 윤석열 이가 꼼수를 부려 계속 재인명 재인명 하면서 이렇게 왔고 여러가지 사안도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부와 계속 정면 충돌 이죠 그럼 이제는 입법부는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바로 그게 이제 온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법안 상정 윤석열 거부권 행사 그래 이게 악순환이 여태까지 우리가 이 연결 고리가 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가 12월의 예산결산 위해서 즉 방통위의 운영비를 전액 삭감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돈 없이 이 공유 단체가 돈이 없다 그러면 활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막강한 국회의 힘은 언제 제일 사실 국정감사도 있지만 사실 정기국회가 그래서 9월달에 열리는 것이거든요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의 예산 쓰임이나 각종 비리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고 가장 사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예산이에요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예산 통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대통령 행정부 권한으로 입법부를 무력화시켰잖아요 그 입법부에 무력화시켰던 그 대가는 결국은 방통위원회의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것만 빼고 운영비를 삭감을 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경찰도 스컬비를 대폭 삭감을 하면 그럼 누구 원망을 하겠어요 국회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정치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667조 4천억이에요 내년에 근데 입법권이 무력화된 거에 대해서 결국 이번에 뜨거운 맛을 볼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윤석열의 저는 이번에 조시다 조시다가 방안을 했죠 금요일날 왔고 토요일날 갔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요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기대가 남아있었다라고 하면 엄청난 국민들의 반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라고 조시다가 한국에 오냐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이미 포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정무감각 제로 지금 조시다가 왜 오지 언론도 제가 보면 별로 조시다가 온 거에 대해서 기사거리도 없고 조시다가 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조시다랑 만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없다는 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일본의 어떤 핵오염수 방류나 문화 어떤 사도 유상광선이나 유네스코 등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 도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미 친일이를 떠나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조시다가 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 해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셔틀 외교다 셔틀 외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제가 볼 때는 호구 외교예요 호구 외교 셔틀 외교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주거니 박거니 하는 겁니다 외교라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외교의 목적이에요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은 외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가 아니라 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말은 셔틀 외교라고 하지만 왔다 우리나라는 일본 갔고 오므라이스 쳐먹고 없고 윤석열은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 쳐먹고 오면 일본은 오므라이스 쳐먹었으니까 물 대신 핵 오염수 드십시오 하면서 일본 오염수를 방류해요 그러면 일본은 윤석열이는 제가 그래도 강제노동 피행자 제3자 변제 방식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오염수를 줍니까 항의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부는 뭐라 그러나 일본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쵸 아니 항의라도 해야 될 거 같냐 아니 국민들이 핵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저는 그래도 오므라이스 쳐먹고 12,000원짜리 오므라이스 쳐먹고 핵 오염수는 방한 거 아닙니까 항의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로 일본의 마음을 이해한다 호구에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요 외교는요 윤석열 정부 빼고 전세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외교는 안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묻기도 따지기도 전에 미국과 일본에게 먼저 선 선행 후 기대 그게 무슨 외교야 그치 일본에게 아낌없이 바치고 그리고 일본이 잘해지겠지 했더니 일본은 어때요 오염수 방류하고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하고 독도에 군안보내고 병신이거든요 병신이고 어 그렇잖아요 선조치 후 기대 그래서 묻기도 전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퍼주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일본이 최악으로 나오면 마음을 이해한다 방 반등신이에요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새끼가 오염수 자기는 마실 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는 외교가 아니라 그냥 호우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저는 일본은 눈치가 빠르죠 외교 우리보다는 지금 일본이 외교를 잘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요것도 이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조시다가 왔죠 조시다가 왔고 윤석열이랑 여러가지 한 두가지 정도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냐면 어 제3국에서 전쟁 분쟁 또는 전염병 발생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에 협력하는 제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체결 어 요까지는 제가 보면 전쟁이나 분쟁이 있을 때 양국이 자국민 철수에 협력하는 나 이게 이해가 안그러게 이런 생각해보세요 제3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어 응 제3국에서 전쟁이 났어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비행기 보내갖고 우리나라 국민 철수 시키면 돼요 이거를 협력할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어 근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르고 일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철수를 해야 돼 이게 겉으로 보면 아니 왜 일본과 우리나라가 하나 국민이 하나입니까 왜 제3국에서 전쟁이나 분쟁이나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가 비행기가 없어요 왜 일본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을 같이 동일시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 안 합니다 왜 제3국에서 전쟁과 분쟁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그냥 각자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데리고 오면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협력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철수를 시킵니까 이상하죠 언론 기사가 이상해 이런 합의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나라 전쟁이 급하게 뛰어갖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겉으로는 자국민 철수에 협력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뉴스의 행간은 정부가 발표한 일본이 와 우리나라가 어떤 협력하는 체결했다라고 하지만 봐봐요 전쟁 분쟁 전염병 발생 양국이 철수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자국민이 희생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양국이 같이 군사협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전쟁 또는 전쟁이 왜 들어가요 알아서 철수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양국 국민이 철수한다라고 발표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일본 국민이나 우리 국민이 다쳤을 경우에는 일본군과 우리나라가 합세해서 제외국민을 보호하겠다 철수만요 보호 보호가 뭐야 군사적 동맹을 저는 포함시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 뉴스에 행가를 알려드릴게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출입국 간소화를 위한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협력하겠다 출입국 갈 때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간소화하겠다 이거 누가 보면 아 좀 간편하게 일본 우리나라도 일본에 가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일본의 요구사항이에요 일본의 요구사항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우리나라 많이 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많이 갑니까 그리고 일본은 전세계 관광지 관광지 관광 관광 인구가 엄청나요 일본은 여러분들 나리다공항 뿐만 아니라 오사카공항 여러가지 보면요 엄청 일본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세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많이 가니까 절차라도 좀 간소화하자 너무 대기가 있으니까 일본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사전입국심사제도를 협력한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요구가 아니다 일본의 조시다가 얘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주요 공항이 포화상태거든요 일본의 외국 관광객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일본의 요구사 하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이번에 조시다가 오면서 선물을 갖고 왔다 라고 하면서 갖고 온 거면서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를 했어요 조시다가 어떤 선물을 갖고 왔냐 1945년 8월 우미키시마오 폭침사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승선한 배가 폭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선인 승선자 명부를 한국 대성안을 통해 전달을 했어요 이번에 마치 일본이 전향적으로 우리나라에 자기가 일본의 군사적 행동에 의해서 조선인 피해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같이 명단을 준 게 언론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여러분들 우키시마오라는 이 배에는 우리 조선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희생자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를 통해서 오랫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자 드디어 이 정보공개 청구가 일본 유가족들의 법원에 일본 법원이 유가족들의 편을 손을 들어주면서 이 명부가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냥 공개된 거를 뒤늦게 준 거예요 자료를 79년간 은폐하다가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를 상태로 자기 가족이 우키시마오에 탔었다 그 명부를 공개해달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이미 공부한 겁니다 그거를 갖고 마치 79년 만에 한국 정부에다가 이 명부를 전달한 것 같이 얘기했는데 이 이 이 사건의 본질은 일본은 1945년 8월 우키시마오에 탑승했던 조선인 명부를 여태까지 은폐하고 진실을 외면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물로 포장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수많은 조선인 사망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그분의 영령들에 넉을 기르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은폐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된 뉴스 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어 외교라는 건 균형이죠 균형외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한쪽에 어떤 이익을 주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어떤 일본의 강제진용 전쟁 전범에 관해서 피해자들의 대법원의 판결 보상을 해라 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제3자 방식에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근데 윤석열이가 역사를 재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환영해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들이 오면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뭔가 어떤 국익에 이익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균형외교고 이익외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악금없이 퍼지고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윤석열이 3년차 직권을 하면서 12번 조시다를 만나면서 우리가 그럼 과연 일본에게 얻어놓은 게 뭐 있나 라고 찾았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것은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책임의 면제부를 줘서 우리가 그걸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를 밀어붙인 대가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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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거는 핵오염수 박류를 받은 핵오염수 박류로 라는 선물을 받았고요 라인 야후 사태라는 선물을 받았고요 사도광산 세계유산 이라는 역사 쿠데타 역사 도발을 받았고요 받은 거 많죠 그렇죠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시다와 윤석열의 관계가 사실 이제 끝났죠 여러분들 조시다 이번달 퇴임하잖아요 일본은 마냥 걱정이 없을까요 저는 윤석열이가 셔틀 외교 앞으로 한일 관계의 어떤 개선 주문했지만 저는 윤석열에 의해서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할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을 용서했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후손들 이에요 그럼 적어도 그 후손들은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국가적 배상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일본과 싸우는 거잖아요 일본에게 항의하고 근데 윤석열과 사이가 좋다 그래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윤석열이 해놨던 일본과의 어떤 잘못된 협정 그리고 관계 수립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따져 묻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면 조시다가 윤석열과 어떤 외교 성과를 치부하기 해서 우리나라 와갖고 여러가지 떠들고 일본에 돌아가서 얘기하지만 한일관계는 더 결국은 악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일본에 조시다가 우리 정부 이번에 대한민국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에게 세기를 봐야죠 뭐냐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나라 까지 온 조시다가 12년 만에 우리나라 왔는데 일본 총리가 단 한마디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 일본 정부는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된 것이고 거기에 장담받은 윤성전은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공식화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이나 여태까지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안 물어보겠냐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단호하게 일본의 행동이나 일본의 어떤 독도 도발이나 역사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얘기할 때 그러면 일본과 관계는 더욱더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일본이 윤석열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더 일본은 윤석열을 통해서 잃을 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는 김건희 수사심의 그거 얘기하고 2부에서는 핵심적인 이재명 당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봉화마을 그리고 양산 방문한 문제에 대해서 집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죠 검찰이 그냥 잘 짜여진 각본 짜맞추기 수사 우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그거는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형식적인 공정성을 주기여함이었다 수사심의위원회 기대했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한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렇죠 저번주에 여러분들에게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꼼수일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다 예상을 했어요 이건 분석하지 않아도 이원석이가 나가면서 빅엿을 매기고 나갈 거라는 기대는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그냥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윤석열 아 김건희 면제부를 주기 위해서 진애들끼리 만나갖고 그냥 짜고치는 고스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냥 김건희 그냥 안심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시키는 김건희 안심의로 전락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윤석열 검찰 독재국가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김건희 검찰 독재국가예요 누가 봐도 김건희가 하는 거는 모든 게 프리패스고 김건희 검찰 독재국가의 완성 하나하나 털고 가는 지금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 참 나중에 치욕스러울 겁니다 이런 개 잡 한 것 하나 진짜 엘리트라고 평생 살아왔던 진애들끼리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전국민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사심의위에서도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도 그냥 거기서 불기소 처분했다라고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거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수사심의위에서 6개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첫째 청탁금지법 위반 둘째 알선수죄 셋째 직권남용 네번째 변호사법 위반 다섯번째 뇌물수수 여섯번째 증거인멸 이 6개를 본 거예요 근데 이 6개 중에 하나도 아닌 6개 전부를 면죄부를 준 거예요 불기소 처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됐냐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부터 이상합니다 다섯 시간 만에 끝냈대요 여러분들에게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아예 면접비를 지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했냐면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여러분들 비법주인들이에요 대부분 일반 어떤 대학 교수나 언론인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죠 그쵸 어떤 교수집단이나 언론집단이나 지식인집단 이런 사람이지 뭐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있던 법률가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상 정상적인 수사심의위원회라 그러면 수사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검찰의 공소장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수사심의 내용과 그렇잖아요 공소장이 아니라 당연히 수사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그 심의를 해야 된다 검찰이 바라보는 검찰이 왜 이게 무혐의인지 검찰이 수사 내용을 제공을 해야지 사전에 비법주인들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모르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당일날 여태까지 제공을 안 하다가 당일날 제공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법률적 판단을 못하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죠 법률적 판단이 안 되잖아요 내가 법률가도 아닌데 그날 검찰의 수사자료라 그러면서 그걸 그날 그 자리에서 배표를 하니까 비법률가들이 볼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5시간 동안 뭐를 했냐면 대체로 수사심의위원회는 거의 새벽까지 하거나 12시간을 하거나 이렇게 좀 장기화되는 중요한 논쟁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건 뭐냐면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고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견제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제가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모든 거를 면제비를 주면서 뭘 느꼈냐면 과연 이게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일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하냐 이런 거 이렇게 할 바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예상보다 짧은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첫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그 수사심의위원회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요 프리젠테이션을 1시간 또는 뭐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 사건은 최초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산 백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검찰이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팀으로 검찰로부터 스타팀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검찰의 입장 왜 검찰은 불기소 입장을 했냐라면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안들을 수사심의위원회들이 검찰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또 누가 참여를 했냐 김건희의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가 참석을 하고 검사들 그 다음에 수사검사들 김건희 변호사 이렇게 하고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사람들은 예인 사람들의 목소리밖에 못 듣는 거죠 최저형 목사라는 직접적인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네준 사람이나 직접적으로 뭐죠 청탁을 했다라고 떠드는 말하는 최저형 목사는 사실상 어떤 참여를 막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향신문 취재 결과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자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게 왜 무혐의가 났는지 해서 의혹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니까 검찰이 수사를 더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김건희는 기소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대요 왜 그러냐면 검찰 얘기만 듣고 김건희 변호인 얘기만 듣다 보니까 기소해야 된다는 심의위원은 없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원석이가 끝까지 개망시 나간거죠 이원석이가 9월 15일까지 임기가 이제 다음쯤 이제 끝나는데 이원석이가 공정 수사심의위원회를 뭐 열겠다라고 한건 검찰총장의 마음이었잖아요 이원석이가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국은 면제비를 줄 거라는 건 우리가 알았지만 결국 공정성을 확보함이 공정성 수사심의위 검찰의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하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성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6개의 모든 어떤 면제비를 줌으로써 오히려 공정성은 훼손된 거고 왜 이러려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냐 또 이원석이가 얼굴이 낯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 검찰 검찰총장이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검찰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의견을 냈고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사인이 있어야 해서 그게 확정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원석이가 임기가 9월 15일 이지만 이원석이가 아마 이번 13일 금요일 정도에 퇴임식을 가질 거예요 미리 퇴임식을 가지고 이번주에 아마 싸인은 한다는 소리예요 이번주 중에 수사심의위원회도 어떻게든지 빨리 했잖아요 이원석이가 자기가 매듭짓고 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의 마지막 충성을 맹세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주에 불기소처분을 최종적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원석 퇴임하는 절차를 가질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여러분들 이런 백만 받았습니까 김건희의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디올 백은 아무것도 아니다 청탁금지법 기소 정도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 모녀들이 23억 해먹었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12일날 9월 12일날 뭐가 있냐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어요 항소심 선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1심에서는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씨 여러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이 전주 중에 손모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죄였어요 근데 검찰이 여러분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를 잘해놨어요 수사를 되게 잘해놓고 자천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를 되게 잘해놨고 김건희 최은순이가 실질적으로 23억의 이익을 봤다 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증거들이 나와있어요 수사를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다 날아갔죠 근데 이 전주였던 손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항소심에다가 수사를 잘해놨던 검사들이 1심에서 얘가 손전주가 무혐의를 받으니까 이 여자를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어요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이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게 만약에 전주 1심에서 무죄받았던 전주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김건희도 당연히 기소해야 된다는 이론이 되고 특검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심에서 무사히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김건희도 자기도 돈만 윤석열 입으로도 저희 와이프는 돈만 내줬다가 손해받습니다 쫙 23억 이익받았다며 그건 몰랐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12일날 이것도 여러분들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12일날 항소심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조금 이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법조인들한테 검찰이 수사 내용을 제공 수사 내용과 기록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법조인들이 당일날 받아가지고 검찰의 논리를 깨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지금 여러분도 제가 조금 하나 저는 항상 이렇게 정치 분석도 하지만 대안을 좀 제시해 주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망신주기 창고인에서 피의자를 전환하면서 소환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 뭐 여러가지 지금 결론이 추석전에 나와서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의 소환 이 지랄 검찰이 어떤 짓 하려는 거 아시잖아요 추석 밥상 그냥 추석 민심 때 추석 연휴 때 그냥 이재명 문재인 뭐 얘기를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지내들 착각이죠 그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쵸 아마 이번주 되면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뇌물이라고 하면서 자극적인 내용을 사용해서 아내를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마 자극적인 내용으로 아마 계속 연휴 보도할 거예요 이걸 한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어떤 의석을 많이 갖고 있죠 추석 전날 김건희 특검법 재상정하면 돼요 그쵸 9월 12일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이 나오잖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항소심이 12일날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걸 딱 가지고 추석 전에 김건희 특검법 9월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면 결국은 민주당이 추석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그 모든 것들 검찰은 안 돼요 니들이 아무리 이 질하라고 저질하라고 해도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추석 선물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